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국내 서적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살짝살짝 언급을 해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텐데 바로 코딩진로입니다. 코딩진로. 이 책은 제가 나온다고 살짝살짝 언급을 했어요. 되게 야심차게 저희가 출간하는 책인데 책이 너무 좋습니다. 세 분의 현업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공제로 써주신 책인데 저는 그 중에서 맹윤호 과장님을 알고 있습니다. 맹윤호 작가님. 이분이 너무 대단해요. 제가 이분이 저한테 연락을 먼저 출간을 하고 싶다고 연락을 했을 때 타임라인을 페이스북 패친이었거든요. 그전까지는 오프라인에서 만나본 적은 없었고 그냥 패친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슉 흩어보니까 페이스북 타임라인이 일종의 포트폴리오거든요. 너무 훌륭한 거예요. 너무 열심히 사는 친구고. 직접 만나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만나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페이스북은 저리 가라요. 더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출간을 결정을 합니다. 1초의 고민도 없이. 그래서 이 책은 너무 실용적이고 너무 도움이 되는 책이고 여러분이 프로그래머로 코딩으로 진로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보다 더 도움이 되는 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책을 세 가지 관점에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시장 파이가 커졌습니다. 그렇죠? 오프라인이 확 줄었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오프라인이 커지겠죠? 그러면 온라인이 코로나 비포보다 더 똑같아질까요? 아니면 더 줄어들까요? 더 커지겠죠? 줄어들어도 온라인이 더 줄어들어도 오프라인이 커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시 온라인이 줄어들어도 예전보다는 훨씬 큰 시장일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죠? 지금만큼 개발자가 되기 좋은 시기도 없고 개발자를 필요로 하는 시기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커졌으니까.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 20, 30대에서 내가 어? 코딩으로 진로를 바꿔봐야겠다.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국비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멘토링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무려 스카이를 나와서 대기업을 다니던 친구가 그냥 공부는 잘해갖고 꾸역꾸역 살았는데 도저히 그 회사에 못 다니겠는가? 명문대 나왔고 대기업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비 이런 보조 프로그램으로 코딩을 배워서 지금 스타트업에 취업을 해서 예전보다 솔직히 말해서 연봉은 줄어들었지만 훨씬 재미있게 산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너무 잘 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컴공, 전산 이런 전공을 해야지만 취업이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코딩만 잘해도 여기 이제 그래서 코딩 테스트 통과하는 법 이런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코딩 테스트 준비하기 이런 거 어느 사이트에 가서 모의고사를 풀어본다 이런 걸 다 알려주는 책들이에요. 그런 것만 잘 준비하면 여러분 심지어 카카오도 네이버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제가 높아심이 얘기하면 여기서 그래서 맹가장님이 되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는데 대학원에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뭐라 그럴까 자력갱생으로 혼자 공부를 해서 프로그램을 마스터했는데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래서 맹가장님은 대학원 트랙을 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맹가장님 소개를 잠깐 빼먹었다. 너무 흥분해서 맹가장님이 왜 제가 대단하냐고 책을 쓰기로 1초만에 결정을 했냐면 맹가장님이 놀랍게도 세종대 국문과로 입학을 하셔서 국문과로 졸업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결과만 간략하게 알고 있었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그 스토리가 너무 구구절절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비전공자로 시작을 해서 완전 전문가가 되기까지 왜? 연대에서 데이터 분석으로 석사를 하기를 받으셨어요. 준전문가가 거기서 벌써 됐고 석사 정도면 전문가를 해도 충분하죠? 박사는 논문만 쓰면 돼. 수료를 했어요. 엄청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뭐였다고요? 문돌이 오브 문돌이. 국문과였어요. 국문과. 제가 이 책을 추가 안 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처음에 뭐라 그랬더라? 직업을 찾은 방법인가? 소챕터가 있는데 꿈과 적성을 찾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찾은 방법을 40쪽 30쪽에 걸쳐서 쓰시는데 폴리메스예요. 또 국문과로서 글도 오지게 잘 써요. 이 챕터는 이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도 그냥 서점에서는 이렇게 앉아서 30, 40쪽이니까 쭉 읽어보세요.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멋있어요. 동기부여가 확 끌어오릅니다. 끌어올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 다음에 저는 누가 우리 딸이 무슨 잡을 잡았으면 좋겠냐? 취업을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우리 딸의 나중에 의사를 존중해야겠지만 아버지로서는 저는 얄짤 없이 디자인 아니면 개발자 아니면 웹툰도 좋고 웹소설도 좋고 아버지로서 이런 직업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대학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노파심에서 얘기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국비 프로그램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이제 여러분이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컴퓨터 과학이나 전산 이런 걸 전공을 하면 직접 코딩이 아니라 백그라운드가 되는 학문들을 가르쳐주거든요. 그게 이제 선형대수도 있을 거고 통계도 있을 거고 물리도 필요하면 배울 거고 이런데 이런 걸 다 나중에 배우긴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또 비전공자, 어? 나 그거 안 배웠는데 요즘은 콜세라나 K-MOOC, MOOC 이런 거 배울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깊게 알고 싶은 분들은 깊게 알고 싶은 분들은 맹과장님이 또 그래서 비전공자 출신인데 대학원 가는 번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습니다. 좀 깊게 알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코로나라는 게 우리 인생에 빵 터졌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지금 이 시대만큼 개발자가 되기 좋고 그다음에 개발자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개발자가 되는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여러분이 개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런 책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이 개발자적 프로그래머 관점의 사고방식을 좀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사실 학부 2학년 때 C 프로그래밍이라는 필수 교양을 듣고 프로그램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만약에 지금처럼 유튜브로 설명이 많고 이렇게 온라인 프로그램도 많았으면 저는 포기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중학교 때 친구가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게 자기가 있대요. 그래서 저도 깔아서 그거를 따라서 해봤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만들었냐면 비주얼 베이직으로 제가 옛날에 막 이렇게 그때는 통신이라고 그랬거든요. 통신에서 뭘 받아가지고 여름을 시원하게 해줄 프로그램이래요. 그래서 제가 클릭을 해봤어요. 아, 그걸 친구가 저한테 줬다. 자기가 당한 다음에 저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하게 갑자기 클릭을 하니까 다음 15초 안에 이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당신의 컴퓨터는 포맷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X버튼이 없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료 버튼을 눌러야겠다 했는데 종료 버튼이 이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 써 있어요. 만약에 컴퓨터 강제 종료 시 완전 포맷이 됩니다. 막 다 뻥이에요. 그러면서 그 포맷 되는 바가 이렇게 게이지가 쫙 올라가요. 그러면서 난리 났다 난리 났다 하는데 끝나고 나서 시원하셨죠? 그래서 여름에 그러니까 공포에 떠셨죠? 뭐 이렇게 시원하셨죠? 여러분을 이렇게 뭐 아주 뭐랄까 극한의 공포로서 이렇게 냉랭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겠다. 말도 안 되는 누가 프로그램을 장난으로 만들어갖고 제가 그거를 비주얼을 베이직으로 똑같이 따라 만들었는데 성공을 합니다. 저는 살면서 그때만큼 재밌었던 시간이 없어요. 그때 너무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저는 그때 이거 지나가다가 몇 번 말씀드렸을 텐데 랜덤 함수라는 걸 몰라갖고 랜덤을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비주얼 베이직 따라하기 책 사서 그냥 따라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랜덤이라는 거를 제가 매뉴얼로 만들었어요. 거기서 그 기능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함수가 있어요. 마우스 커서 움직일 때 좌표를 알려주는 함수가 있는데 거기 소수점이 나올 때 소수점은 이렇게 내가 시작이 들어갔을 때 되게 랜덤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가도 이렇게 가면 이쪽으로 가면 1, 2, 3, 4 증가하는 방향이 있는데 소수점은 그렇게 안 증가하거든요. 계속 플럭체어션이 있을 거거든요. 이게 랜덤인데 이걸 그래서 제가 수식으로 만들어서 랜덤으로 만들어서 저도 마우스 커서를 결국 도망가게 합니다. 그때만큼 재밌었던 시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개발자죠. 그러니까 약간 프로그램에서 확장해서 개발자 마인드를 여러분처럼 가졌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사람들한테 지나가면서 노래를 부른 게 있어요. 뭐냐면 안 쓰는 중고 핸드폰이 많아지면 이걸 나중에 잘 활용해서 뭘 만들어도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이미 버렸으니까 구매하기도 쉽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걸로 태양광을 하나 붙이고 안 쓰는 핸드폰을 붙여서 CCTV를 되게 값싼 CCTV를 그 다음에 그런 유선 케이블이 없어도 되는 CCTV를 여기저기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아이디어만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걸로 매장 분석하는 스타트업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저는 요즘에 놀란 게 요즘에 여러분 QR코드 찍는데 옛날 핸드폰 쓰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아 역시 이런 거 미리 준비된 사람들은 돈을 벌 수도 있겠구나. 이게 여러분 개발자적 사고방식이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단순히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개발자의 사고방식을 좀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여기서 이거는 이제 마지막 여기 박민수 저자님이 해외 기업에서 인사담당을 하기 때문에 해외 채용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저는 여러분이 또 글로벌적 사고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프로그래머처럼 글로벌로 진출하기가 쉬운 업종이 없어요. 디자이너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안 가도 돼. 한국에서도 일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업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고방식이 좀 결정되거든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많이 봉사해야 되고 여러분들한테 다 퍼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인생에서 운이 좋았어요. 그건 제 노력이랑 상관없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 당연히 의지도 있었겠지만 저는 운이 더 컸다고 봐요. 저는 운이 좋게 캐나다 살아봤죠. 6개월. 그러면서 저랑 같이 캐나다에 간 친구들은 일반 홈스테이 살았는데 저는 일반 홈스테이가 아니었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홈스테이가 아니라 원주민, 네이티브를 위한 하숙이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랄리사라는 6살, 7살 많은 누나를 만났는데 의대생을 만나면서 이게 진짜 엘리트구나. 엘리트가 정말 좋은 학교만 다니고 이런 것만 배운 게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고 정말 깨어있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게 엘리트구나. 난 너무 많은 걸 배웠고 교환학생 가서 진짜 시골 깡촌 클락슨 정말 시라키스에서 북쪽으로 2시간 올라가야 되는 포츠남이었지만 거기 가서 정말 시니어디자인 4학년들 졸업작품 수업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운이 좋게 우리 뺑화 교수님을 만나서 학부 때부터 연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5년 살아봤죠. 저는 사고방식이 제가 의지로 만든 게 아니라 환경으로 만들어진 게 너무 많아요. 사고방식이 좀 범위가 크죠. 저는 이런 걸 여러분들이랑 공유해야 되고 여러분들한테 이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100명 저는 이 책을 보면 100명 중에 10명한테는 100%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명은 저는 해외로 취업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이런 사고방식을 그러니까 100%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정말 필요한 책 왜냐면 코딩 진로라는 게 정말 대중적인 제목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취업 코딩으로 벌써 국한되잖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 인생이 바뀔 뿐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맹가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 책 한 권 읽어갖고 누군가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한 일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의 여러분의 인생은 안 바뀌었지만 이 책을 읽어보고 이 책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은 실용서이기 때문에 당장 누군가의 인생을 180도 바꿀 수 있는 책이거든요. 어? 너 이 책 읽어봐. 이런 게 여러분 나중에 그 진짜 관계에서 그 관계를 엄청 돈독하게 하고 진짜 찐 친구 찐 가족이거든요. 이런 게. 이 책을 제가 목차를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이게 목차가 되게 자세하게 많은데 제가 큰 목차만 읽어보 드릴게요. 이 책은 1, 2, 3, 4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개발자의 시선 맹가장님이 써주신 건데 꿈과 적성을 찾은 방법 내게 맞는 개발 언어 선택하기 개발자로 취업하기 기술 면접 준비해서 정리까지 포기하고 싶은 순간 스스로 점검하기 멋있어. 그 다음 이제 취업 컨설턴트의 시선 이거는 유채윤 작가님이 써주신 건데 취업의 해답은 나에게 있다. 최신 취업 시장 트렌드 변화 시간은 나는 것이 아니라 내는 것이다. 실전 취업 준비 컨설팅 여기 이제 자소서 비포 애프터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제가 꼼꼼 읽어봤거든요. 이건 IT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장 코딩으로 진로를 선택 안 하시는 분들도 서점에서 아 이렇게 했어야 자소서를 잘 쓰는구나. 제가 또 그 다음에 고용주잖아요. 고용주 입장에서도 되게 좋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정말 구체적으로 이분이 취업 컨설팅을 한두 명 해본 게 아닌 거구나 여기서 내공이 확 나오고 이 유채윤 작가님이 이 직업에 대한 그 뭐랄까 태도? 아 철학이 너무 좋아요. 마지막 이제 인사 담당자에 있어서 이분은 완전 전문가예요. 이분은 이제 박민수 작가님이 완전 전문가예요. 베일에 쌓인 외국계 기업의 채용 유형을 알아보자. 외국계 기업 지원의 필수 영문 이랑서 작성 기법 커버리터는 얼마나 중요한가? 외국계 합격의 최종 간문 영어 인터뷰 각자가 바라본 IT 전망 이게 4부입니다. IT 개발자가 바라본 IT 전망 취업 컨설터가 바라본 IT 전망 인사 담당자가 바라본 IT 전망 너무 구체적이고 이거 너무 유용합니다. 너무 유용합니다. 뭐 솔직히 취준생 분들도 돈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서점에서 읽어보세요. 서점에서 너무 좋은 책이니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좀 사고의 확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직히 저는 뭐 다른 분들은 잘 모르는데 맹가장님은 잘 아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스토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맹가장님한테 책 터뷰에서 좀 많이 썰 좀 풀어달라고 얘기를 부탁을 드렸어요. 너무 훌륭한 분들이어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죠. 저는 또 다음 큐블리케이션 시간을 고유작가님이랑 멋진 양서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